안녕! 저희는 지금 서울입니다. 오는 게 뭐지? 안녕하세요. 하이바디. 지금 저희 학생 같지 않아요? 학생이잖아요. 앞에 차온다. 머리가 아주 휘황찬란하시네요. 한 년만에 겨울이 갔어요? 러시아. 하이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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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이렇게 비어와야 되는데? 다리 사이로? 뿜바이야! 풀어야 되는데 이거 수요해 수요하기 수요 Virginie 시키자 봄 엘 안녕하세요? 저희 가야 되는데 40분이있기 30분인데 망했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저기 9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KTX다 KTX 처음 봐요? 나 처음 타봐 KTX 나 맨날 비행기만 탔어 비행기만 타봤더니 1호차 짝지랑 전 타봤어요 저거 4개? 이렇게 마주먹고 있네 2개 마주먹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진 민주스템 1호야 1호차가 뭔데? 저 앞으로 가야돼 빨리 뛰어갈래? 왜 굳이 뛰어가려고 하시냐 양만 알겠습니다 아 화이팅 하지말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없다 소연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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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키야 저희 지금 너무 다단하네요 저희 팀에 어리바리를 맡고 계신 장진님이 또 학원에 옷을 주고 오셔가지고 손목이 안나세요 저를 죽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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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스피 도마스를 샀는데요 저희는 돼지예요 그냥 돼지 돼지 사연제 사연제 벌쩍쩍쩍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랭고쿤 이건데? 랭고쿤 여러분들 기멸의 칼날 보셨나요?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 열차 없나봐 근데 우리 어디야? 몰라 출발했습니다 그쵸? KTX 엄청 조용하네 엄청 조용하고 지금 저희 여기 안녕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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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보이지도 않았어 필름카메라 들고 왔어요 수업을 잡기 위해 필름카메라 들고 왔어요 난 지금 슬퍼 왜요? 홈쥬스 샀는데 어디 널 치고 왔나봐요 아이고 덜렁이 너무 덜렁이에요 오늘 좀 다사다당합니다 근데 너무 다사당하네요 다 왔어요 하자 저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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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났다 저희 오늘 너무 다사사하네 이거 액땜이겠죠? 네 미치겠다 너무 무서워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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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구보 명동 agency 15 유명 평소, 평소가 질 게 뭐지 걱정과 재 yard 피 샤 acha 일 Only 이렇게 I could dream come true but if by a chance you'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? 그쪽으로 깨죠 네 숙소 형님 새linkaux